모른데요 모른데요 아마존의 사자 사는 거 모른데요 모른데요 아마존의 사자가 어때? 선생님 발렛 맡기시게요? 발렛이라고 써있잖아요 될 일! 발렛 아니에요? 아 나 정말 진짜 발렛이라고 써있는데 저게 무슨 발렛이야 형 여기 물이 열려있어 네? 물이 열려있다고 그래 알고 있어 같이 탄대요 야 넌 열려있으면 어디 가요? 저게 있어 어 물로 들어간다 네 어 진짜 배가 되는거니 어 뭐야 물으로 들어가요 시계 어 시계 여태 내 주묵aste 좋아해 우와 쭉 들어가 오 쑥 오우 쑥 가라앉는거 뭐야 와 우와 오우 배 됐어 변신으로 못해 차에서 뗾으로 변신으로 못해 야 들이더니는 상관 비싸 росela 저만이 저 대표적인 아주 너 그런 친구들 이 셋을 아 진짜 뭐라고요 뭐라고? 그런 친구들 어떤 뜻이에요? 아 정말 요것도 정말. 사자자. 사자자. 아 진짜. 진짜 무서운 거 저 하나 누가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. 도대체 누가 설치한 거예요. 카메라를. 오 저 카메라 위에 바로 옆에. 오 이거 봐요. 안녕. 얘들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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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백사자 우리 앞에 오셨고요. 네. 백사자 여섯 마리가 바위 위에 올라가면서 뭐.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. 백사자 여섯 마리가 어떻게 저기 하나 올라가요. 바위 뭐 있어. 사이버 3명도 올려보내기가 힘든데. 바위. 바위를 굉장히 좋아해요 백사자가. 어떻게든 주먹을 끌어서. 성공하고 요 인증샷을 찍으셔야 성공입니다. 뭐 던져 뭐 뭐 먹이 같은 걸 던져서 저거 올려야 되나. 얘들아. 어. 얘들아. 어. 안녕. 얘들아. 이리로 좀 가봐 이리로. 백사자야. 여기. 저기 올라가봐 저기. 저기 올라가봐. 그래 왕왕왕. 왕이 올라가야 돼. 왕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. 오오오. 오우. 이리 따라간다. 올라가 위로. 위로 올라가 봐. 그래 올라가. 올라가. 왕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. 올라가. 카메라 쳐다봐 카메라. 올라가. 올라가 위로. 어우 쟤 찾아가 무서워. 올라가 봐 올라가 봐. 아니 그래 일로 일로 일로. 그래 그렇지. 올라가 올라가. 아니 위로 올라가라고 바위로. 바위. 바위 위로. 그렇지 됐어. 왕이 올라가야지. 대장. 라이온킹. 삼각. 대장 좀 위로 올라가봐 대장. 라이온킹. 앉으면 안돼 눕지마. 눕지마. 누우면 어떻게 해. 라이온킹 누우면 안돼. 일어나. 쟤 뭐하는 거야. 야. 야. 너 야. 쟤 뭐하는 거야. 불에 싸가지고. 라이온킹. 엥마. 야 너. 아니 저 그럼 뭐예요. 여기 보이시고. 한 마리 보이시고. 네. 저 꼬끼리가 굉장히 유명한 꼬덩이라는 꼬끼리예요. 아니 저 TV에선 본 것 같은데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꼬끼리 아니에요. 그러세요? 그러세요. 그래서 가족들한테 오늘 유진수 씨가 해내셔야 하는. 좋아.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. 아 국물이에요. 아 국물이에요. 아 국물이에요. 일단 뭐 다들 비싸죠. 비싸죠. 다 보이네요. 싸모아. 아 진짜. 고식아. 고식아 그렇지. 너 TV에서 봤어. 고식아 너 TV에서 내가 봤다. 고속하다고. imosOOD